0%입니다. 이오테크닉스 보겠습니다. 오늘 12% 강세 마감이 됐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가격대를 잡아서 매수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가 돌파구간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내용은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베이스에서 실적이 깔려있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주식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은 내용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의 기준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요즘에 하도 입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말만 떠드는 애들이 너무 많아 갖고 제가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회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껌뻑껌뻑 거릴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조회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고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 1694번 화면이고요. 자동일지 차트고 수익률 비교 차트입니다. 실제 제 계좌번호고요. 그리고 여기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오늘 종가 기준에서 저는 99.4%의 계좌 수익을 냈습니다. 즉 내 계좌가 곱하기 2에 거의 근접했다는 거죠.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8일 오늘 종가까지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내 계좌 수익률을 올해 1000%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는 이유예요. 왜 제가 계좌 수익률을 까느냐.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을 내가 얼마에 잡았는지 그것보다 계좌 전체를 까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느냐. 종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보고 가야겠죠. 인증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이오테크닉스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1월달과 2월달에 반도체 종목이 계속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치를 봤을 때 특정하게 뭐 반도체 종목 이걸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올라오는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을 때 내가 계좌 수익을 꾸준하게 높여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선 네페스 아크. 네페스 아크 먼저 볼게요. 제가 2월 중순에 공략을 해서 상한가 한 방 먹고 그 다음날 매도를 했는데 32% 수익. 근데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죠. 그쵸.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뭐 가온칩스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그쵸. 제가 뒤쪽에서 매매는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여기 1월 달에는 계속해서 매매를 했고 제가 이 구간에는 뭐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보면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을 매매했을 때 이 급락 구간에는 제가 매매를 안 했고요. 2월 초에 매매를 해서 47.4%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매번 마찬가지예요. 뭐 항상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뭐 코리아 FT. 뭐 보더라도 2월 초에 공략해서 그쵸. 한 6거래일 정도만에 28% 수익 이런 식의 매매를 하고 있는데 모든 종목이 뭐다? 신고가 구간에 있다. 그쵸. 자 여기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매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2월 26일날 내용을 보더라도 알테오젠, 레고캔바이오 이런 식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오늘까지 상승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다 먹진 못했지만 그쵸. 17% 수익, 뭐 그 뒤에 손절한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강한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하고 있고 이 구간의 핵심 사항은 철저하게 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는 점 그게 핵심 사항이다.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내가 진짜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하세요. 혼자서 가면 멀리 돌아갑니다. 모르면 배워야지. 그쵸. 자 그래서 다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돈은 안 받지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이 번호로요.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는 다 알았으니까. 그쵸. 여기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여서 이오테크닉스를 얼마에 살지 한번 볼게요. 자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실적이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돈 많이 버는데요. 많이 벌지. 근데 시가총액 얼마에요? 2조 2천억. 그쵸. 900억을 벌었으면 2조 2천억에 대비하면 어느 정도죠? PER 한 20배 정도 되죠. 그쵸. PER 20배. 뭐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싼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기술주 대비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쵸. 22년 대비해서 역성장한 게 확실하다.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게 뭐 말도 안 되게 서프라이즈에게 나와도 928억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23년도에 역성장은 한다. 그쵸. 근데 주가는 어때요? 23년도에 5만원대를 기점으로 지금 20만원이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은요.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먼저 올라요. 가격이 먼저 오른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좋아질만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칠게요. 만약에 좋아질만한 내용 A라고 쳐볼게요. 이 A가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실제로 좋아지면. 그러면 이 실적으로 반영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쵸. 가격이 23년 1월 저점 찍고 2, 3, 4, 5, 6, 7 8월 달까지 올라가서 20만원을 찍고 다시 20만원 돌파 구간에 와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실적이 좋아졌어야죠. 근데 아직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더 가는 거라고요.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쵸. 자 이오테크닉스 제가 요 날 1월 22일 날 매매를 딱 하고 나왔잖아요. 첫 돌포구금. 그쵸. 그래서 뭐 매매 비용 정도 빼고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0.9% 수익이니까. 그리고 나서 돌파하는 구간에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내일부터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가격대를 체크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신고가 종목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PSK홀딩스. 자 보세요.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해서 1.6% 8.2% 수익 보고 나오죠. 그쵸. 그리고 뭐 가온칩스.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어버브 반도체. 자 보세요. 어때요? 다 싸게 살라고 제가 노력하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굳이 반도체가 아니라 이것도 21% 수익이에요. 며칠 걸리나요? 안 걸려요. 근데 이걸 한번 보시라고요. 다른 섹터에서도 똑같아요. HLB 봐요. 그쵸. 제가 매수하는 구간 지금 있는데 팔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파는 게 31% 수익을 봤다고요. 언제 샀어요? 여기서 샀잖아요. 그쵸. 소개된 게 불가능해요. 99% 두 달 만에 99% 라니까요. 두 달 만에. 자 제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앞세워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내가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절대 돈 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지금부터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쵸. 오늘 뭐 거래가 많이 터져서 그런가요? 아니요. 올라가면 거래는 자연히 붙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주식에 거래 안 붙는 경우 있어요? 만약에 올라가는 주식에 거래가 안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라더겐 사태 작년에. 작년 뭐 한 4월달 3월달 뭐 그 정도였잖아요. 라더겐 사태 봐요. 임창정 날라가고 뭐 날라가고 막 그쵸. 거래가 없잖아요. 올라가도. 그런 기술적인 관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떤 관점에 의해서 주식을 보고 있느냐. 자 이오테크닉스를 볼 때 이렇게 보라고요. 이오테크닉스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어때요? 계속 올라가요. 야 이거 거품 아니냐. 야 지금 사고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걸 토대로 다른 걸 보라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주식시장에서 돈 못 벌어요. 이거 뭐 이거 재료가 있어요? 저거 재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만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절대 돈 벌 수 없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식 중에서 진짜 올라가는 종목 있죠. 주도주를 잡으면 돈 진짜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올해 종목 장세가 정말 극심해질 거예요. 한국 시장에 올라간다고 한들. 자 봐봐요. 지금 나스닥은 뭐 난리잖아요. 일본도 난리고 대만도 난리고 다 난리에요. 한국 빼고. 한국하고 중국 빼고. 그쵸. 이 구조를 바꿀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강한 종목을 강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 강하죠.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종목 있죠. 가온칩스. 강하죠. 굉장히 강하죠. PSK홀딩스. 굉장히 강합니다. 어버브 반도체. 그쵸.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그쵸. 이것도 반도체 종목군에서 1월달에 강세를 보였죠. 그쵸. 이거 말고도 제가 지금 모아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또.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고형인데. 이거는 반도체만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반도체만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쵸. 반도체 종목군에 일부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죠. 이거 분봉타점까지 보여드리면 제가 진짜 다 보여드리는 거. 보세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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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수. 오늘도 매수. 그쵸. 근데 제가 언제 매매해요? 싸게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죠. 그쵸. 이거 싸게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전 비싸게 살 거예요. 주식을.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반등을 보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매수한다고 예고를 하는 겁니다. 예고를. 내일부터 제가 매수에 가담하고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에 남기고 입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계좌로 인증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토대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2월 28일 종가 기준에서 내 계좌 수익률은 99.4%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모든 종목분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우리 방에서 다 매매가 진행된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정말 이 실시간 타점은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쵸. 소통방에서밖에 공유가 안 됩니다. 그쵸. 정말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타점만 궁금하다 하시는 분으로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그쵸.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그쵸.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할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이오테크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단기 뭐예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2주 안에 다 끝내야 돼요. 2주가 넘어가면 심리가 위축돼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심리가 살아있을 때 수익 보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심리가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2주 안에 수익 봐야 되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가격이 뭐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어요. 그쵸.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쵸. 영상으로 남기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그랬던데 무엇보다 제가 요것도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2호 자 2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2호 테크닉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이 해피할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없다면 매일매일이 짜증이 날 거예요. 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할게요.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좋은 부분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안되면 어떻게 돼요? 급락하겠죠. 근데 올라갔다 급락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점 급락의 시작점이 아니라 확인하는 그 시작점이 신고가 구간이라는 거고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주도주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신고가에 있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쵸? 어떻게 매매를 하고 가격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내가 그 구간별로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되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 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